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 입니다 오늘은 무주 모르와인 동굴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주 와인 동굴의 입장료는 2,000원 입니다 입구를 무척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섭다리 축제 재현 모습 이라고 합니다 분위기 참 좋습니다 와인병 모형의 포토존입니다 오크통의 모습이구요 아주 근사한 포토존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조교 체험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와인 무료 시험장이구요 4종류의 와인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김한순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우리 무주굴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무주는요 전라북도 무주죠 그렇지만 전라도색이 전혀 없는 곳이기도 한 곳이에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다 근접해 있어서 누구나 오면은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 적상산 우리 불글적자 치마상자 쓰는 적상산의 머루와인 동굴에 오셨습니다 이 머루와인 동굴은요 산머루로 만든 와인이잖아요 우리 농가에서 머루를 산에 있는 머루를 갖다가 재배하는데 성공한 곳이 무주에요 그래서 그 머루를 가지고 지금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하시면은 와인을 시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판매도 하니까 상하실 수도 있고 와인을 통해서 족욕을 하면은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오신 거 환영하구요 마음껏 즐기시고 와인 시험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무주의 와인동굴에 꼭 한번 오십시오 입장권을 보여주시면 천마 건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주 머루와인 동굴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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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